2, 3, 플레이 더 워러스! 안녕하세요, 미미로즈입니다. 와, 드디어 미미로즈가 데뷔를 했습니다. 데뷔 전부터 임창적 씨가 처음으로 제작한 걸그룹이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거든요. 정식으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인기가요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미미로즈입니다. 미미로즈는 아름다움을 뜻하는 미미로즈와 로즈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소녀들의 다양한 감정을 담은 컬러풀한 케이팝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인기가요에서 최초 공개되는 미미로즈의 타이틀곡 로즈 어떤 곡인지 컬러풀하게 소개해주세요. 저희 데뷔 타이틀곡 로즈는 미미로즈의 정체성을 담은 곡인데요. 미지의 세계를 맞닥뜨린 소녀들의 설렘, 두려움, 욕망 등 다양한 감정, 서사를 컬러풀하게 표현한 곡입니다. 미미로즈의 로즈 많이 사랑해주세요. 임창동 씨가 미미로즈의 홍보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이 자리를 빌어 임창동 씨께 한마디 하시죠. 대표님, 저희를 믿고 응원해주신 만큼 열심히 성공해서 달콤한 소주 한잔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미미로즈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포인트 안무도 같이 배워볼까요? 네, 저희 포인트 안무는 개나비 춤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둘, 셋! 꽃밭을 날아다니는 나비의 기분 할 것 같아. I'm so high, so high! 인기가요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미미로즈의 힙한 데뷔 무대. 완전 어썸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전에 락스피에 장착한 빌리와 What a Beautiful Day를 만들어줄 T1의 무대로 뮤직 스타트! 간빼으로즈의 힙한 데뷔 무대가 감사합니다.